경상남도 통령 출신입니다. 통령 출신이기 때문에 비교적 통령과 부산은 가깝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발전됐지만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방송 드라마라든지 방송 기획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 부산에 내려가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죠. 일본 방송을 부산에서는 수신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한일 간의 격차가 엄청나게 컸지 않습니까?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한일 간의 격차가 컸습니다. 제가 1960년생이니까 밀수가 가장 심했던 지역이 경남 통령 과거에 충무시하고 여수 같은 데지만 아마 충무시가 가장 심했을 겁니다. 충무시는 살아있는 장어를 잡아가지고 물에 담은 상태로 배를 가지고 현해탄을 건너가지고 아마 지금 볼 때는 후쿠오카를 같은 데를 수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성장한 장소가 경남 통령시 항남동입니다. 그야말로 한자로 항남이니까 항구의 남쪽이죠. 과거에 일본인 그런 선주들이 많이 살았던 일본식 그런 건물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데서 유소년기를 보냈죠. 일본에 대해서 각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작은 그런 업을 했기 때문에 소위 대한민국의 어로기술이 어떤 식으로 전수됐는지를 참 많이 어린 시절부터 보게 된 겁니다. 일제시대가 좀 참담했다고 하지만 소위 근대화에 필요한 많은 종류의 어로기술 같은 부분들이 일본인들을 통해 가지고 전수가 됐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문정권 하에서 한일관계가 너무나 파행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화하는 문제에 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도 있고 특히 동경특파원을 지냈던 조선일보의 논설실장인 박정은 씨가 괜찮은 칼럼을 썼기 때문에 또 저의 경험과 맞붙여서 여러분과 함께 한국의 건현대사를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를 한번 다듬는 뜻에서 이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보통국가 일본과의 대면 오랫동안 일본은 특별한 나라였다. 이제 우리는 군사경제적으로도 시스템도 평범해진 보통의 일본과 마주서게 됐다. 박중은 논설실장이 쓴 글입니다. 도쿄특파원 근무 이후에 귀국한 것이 2002년 초였다. 일본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일산업역전기획을 해보자고 제안했더니 경제부 선후배들은 하나같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은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백이라는 것이 그 시절 상식이었다. 한국 기업들이 무슨 제주로 일본을 따르자면 정신나간 사람 취급을 했다. 예를 들면 이 소위 도쿄특파원으로 근무한 2002년도 초에 박정훈 칼럼을 쓴 도쿄특파원보다 제가 한 10여 년 전 그러니까 1990년 정도에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고야 대학에 개군연구원 자리를 얻어 가지고 근무했고 혼자 가 있었기 때문에 주말이면 신간센이라든지 국철을 타고 일본 전국을 이렇게 답사를 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연구소에 있다가 여러분들 잠시 한 6개월 정도였기 때문에 감수성이 굉장히 클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한 신문에 한 15회 정도 일본 기행을 계속 이렇게 쓰면서 참 제가 젊은 날 부지런했습니다. 아주 부지런했기 때문에 주말이면 그 시간을 다 내 가지고 일본 전역을 다닌 겁니다. 구석구석까지. 일본이 넓기 때문에 다는 못 가봤지만 신간센을 따라 가지고 이동하고 그 다음에 또 지선을 따라서 이동하는 그런 경험을 가졌는데 여행은 젊은 날 여행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젊은 날 하는 여행은 그 사람의 소위 많은 부분을 기억을 남기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1990년에 일본에 체류하면서 가졌던 생각은 이런 감탄사였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야무지게 근대화를 성공시킬 수 있었을까?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영국 등 구라파 국가로부터 좋은 것을 다 도입해 가지고 그것을 뭡니까? 카피를 해서 자기 나라에 이식을 해 가지고 이렇게 건물, 기차, 무슨 공장 모든 것을 어떻게 이렇게 야무지게 근대화를 추진할 수 있었을까? 그런 감탄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되돌아보게 된 거죠. 제국주의 시대가 풍미하던 시절에 우리 조상들은 도대체 뭘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함께 항상 그걸 볼 때는 그때는 30대 30이었으니까 나이가 나이가 30이니까 의욕도 강하고 그다음에 나라에 대한 그런 사랑도 지금부터 훨씬 강했겠죠. 그러니까 항상 일본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제국주의 시대가 풍미하던 시절에 지도자들이 나라가 가는 그런 방향을 잘못 놓쳐 가지고 결국은 어려움을 당했고 그 어려움이 100년 넘게 이렇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구나 그런 생각을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했던 기억이 나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은 특별한 나라였고 도저히 소니 텔레비전의 칼라를 우리나라가 따라잡을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브라운관에서 이제 소위 LCD라는 디지털로 쪽을 넘어가면서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 소니 텔레비전의 여러분들 칼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브랜드가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든 간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한 10여 년 정도가 지나 가지고 가족들하고 함께 딱 한 번 일본을 더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집사람도 젊은 날 일본에 잠시 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동시에 가졌던 것이 어떻게 이 나라가 김빠진 맥주처럼 바뀌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이 빠진 맥주입니다. 대한민국이 김빠진 맥주가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박중훈 도쿄 특파원을 지냈던 분이 오랫동안 일본은 우리에게 특별한 나라였고 이 말의 부러움, 선망의 대상이란 의미와 함께 이질적이고 이상한 존재란 뜻이 함께 담겨 있다. 일본은 부유한 선진국의 상징과도 같았고 메이딘 재팬은 신뢰의 대명사였고 일본식 모델은 국가 발전의 롤모델을 했다. 강력한 경제, 안정된 사회 질서, 워크맨 가라우께로 상징되는 핵심 능력, 남을 배려하는 국민성, 여기 또 깨끗한 것, 청결, 언제나 감탄의 대상이었다. 동시에 이해하기 힘든 피곤한 이웃이기도 했다. 칼의 DNA가 새겨진 민족성은 우리의 경계심을 자극했고 반성하기를 거부하는 왜곡된 과거 인식은 우리를 분노하게 했다. 긍정적이건 부정적인 일본은 보통의 나라가 아니었다. 한일관계 역시 특별한 일본을 전제로 구축되어 있었고 일본에는 강자 특유의 여유가 있었다. 일본의 기술 지식 이전과 자본 지원, 한국 산업계의 일본 뺏기기가 없었다면 한강의 기증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불가능했던 것이죠. 일본 뺏기기가 없었으면, 일본의 기술 이전이 없었으면 이제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안전 시스템 면에서 특별하지 않은 보통 국가의 일본과 마주서게 됐고, 침체를 겪는 나라는 내양적이 되고 배타성을 띠기 쉽고, 일본에서 들끓는 혐한 정서도 한국에 따라잡혔다는 집단 우울증 분출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거의 일본을 올라갈 때도 따라갔던 것처럼 내려갈 때도 따라갈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소위 젊은 날 도쿄 특파원을 지냈던 분의 그런 칼럼을 읽었는데 오늘 마침 그동안 조선일보의 글을 많이 썼던 전 외교안보연구원 원장을 지냈던 윤덕민 씨가 이번에 주일대사로 주일대사는 굉장히 비중이 중요하죠. 주중대사, 주미대사, 그 다음에 주미대사는 윤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신데 떠나는 사람한테 하루라도 빨리 한일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당부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함께 건설했던 포항제철 등의 사례를 언급했고 양국이 신뢰를 갖고 있다 치기로 해 회복을 강조했다. 여러분들 한일 간의 이런 격차가 이렇게 축소가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시점에 제가 일본에 가 있었던 시점이고 그 다음에 이 시점입니다. 이렇게 격차가 컸습니다. 격차가.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칼럼을 쓰셨던 분이 2000년에 초 한 10년 지난 다음에 이때는 버블이 막 꺼질 때 제가 일본에 체류했고 10년 지난 다음에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을 때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거의 이제 유사하게 된 거죠. 격차가 줄어들게 됐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그렇겠습니다마는 일본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그렇게 표출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피해의식을. 대등한 국가로서 그렇게 대하고 또 그쪽에 실수가 있으면 좀 이해도 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고 더더욱 부끄러운 일은 더 이상 돈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돈 달라고 하면.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대한민국과 여러분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식민지하에서 일어났던 모든 배상권은 한일 기본조약으로 다 타결이 된 겁니다. 1960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하에서 김종필 후보 김종필 여름 씨가 관여했던 그런 한일 기본조약 거기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된 거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특히 한국의 산업발전사 자동차 부품회사라든지 이런 데를 연구를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근대화를 성공해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언어도 배우기 쉬웠고 그래서 참 쉽게 여러분들 모든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갔던 그대로 대한민국이 따라간 겁니다. 섬유를 하다가 컨테이너 산업을 하고 여러분 그다음에 자동차를 만들고 철강을 만들고 일본이 준 그런 소위 성장 모델을 그대로 연구를 해가 여러분 따라갔고 그다음에 로얄티를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고 많은 기술을 이전을 받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식민지배에 대해서 약간의 미안함을 갖고 있는 많은 기업인이나 엔지니어들이 의무로 양으로 도움을 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다 생각하고 과거사 문제를 적절한 선에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냥 정리정돈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한일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때 조국 씨가 무슨 뭐죠? 무슨 뭐 죽창가 이런 걸 할 때 저하고 나이가 서너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어쩌면 저렇게 폐쇄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죠.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한국도 기상증 예보가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일본 예보에 의존하거나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1960년, 70년만 하더라도 방송도 많이 뺏겼지만 남해안의 대부분 여러분들 소위 선박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기상 예보를 대부분 뭐죠? 일본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듣고 그게 따라서 대비를 했거든요. 그 외에 뭐 헤아릴 수 없습니다. 라면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냥 기술을 거져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난 날 그 사회생활 하면서 보면 가장 대하기 힘든 사람이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피해의식을. 그런 게 참 이 성장과 발전에 해가 되는 용입니다. 피해의식으로부터 탈피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지역마다 피해의식이 좀 강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참 잘 쉽게 지어지지가 않습니다. 피해의식을 벗어나야 내 힘으로 일구겠다. 내 힘으로 개척하겠다. 내가 차고 나가겠다. 내가 일어서야겠다. 이런 종류의 힘과 지심과 결기와 뭡니까 결단과 기계가 나오는 것이지 항상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친구들 때문에 저 집단 때문에 저 나라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발전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발전 자체가.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많은 국가 지원을 해주더라도 못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웃을 수 있겠지만 개인이든 집단이든 간에 스스로 일어서야겠다는 자립자존의 정신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혀 있지 않으면 일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을 줘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을 줘가지고. 돈을 뿌려서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남 놀 때 다 놀고 남 잘 때 다 자고 남 즐길 때 다 즐기고 뭡니까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런 이야기하면 그건 옛날 생각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아주 확고하게 믿는 겁니다. 남하고 똑같이 어떻게 잘 살 거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일본에 대해서 피해의식이나 이런 부분은 일체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 이야기죠. 아마 박정은 씨가 도쿄 특파원을 지내고 나서 이렇게 돌아와서 지금 쓴 칼럼은 보통 국가로서의 일본이란 나라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피해의식을 우리가 내려놔야 될 때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런 저런 평가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아가 쓴 용도입니다. 포항제철에 돈을 가장 많이 투입했습니다. 아마 이게 1억 1948만 달러일 겁니다. 그리고 소양강댐에도 여러분들 2,161만 소양강댐이 건설되면서 서울이 상습 수혜지역들이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경부고속도로에 투입했고 그다음에 이런 어선건조개혁회가 어선몬도 투입했고 정말 박정희 대통령 하에서 이 소위 선조들의 그런 눈물이 담긴 돈을 가지고 알뜰하게 썼습니다. 이 소위 한국과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돈을 다 여러분 받았지만 한국처럼 뭐죠 투자성으로 돈을 썼던 나라가 거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돈을 쓴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일본한 게 차별 나는 창피하게 보는 것이 돈 달라 이야기하면 안 된다. 돈이 필요하면 뭡니까 우리끼리 모아서 해결하더라도 돈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돈을 달라고 하면 그리고 제가 늘 즐기게 하는 사례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만나서 밥을 먹을 때 말로 표현하지 않고 음식을 좀 흘리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가 비싸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당시 우리가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받았고 이 가운데 55.6%가 포항제철 건설에 투입한 거죠. 포항제철이 생겼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자동차 소위 중후장대형 그런 기관산업들이 기계산업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